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증권은 20일 모건 스텔리 보고서가 촉발한 SK하이닉스 주가 근낙을 과매도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급 과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HBM이 공급 과잉이라면 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공급을 받으려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또한 범용 메모리가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수출이 어려운 중국이 부진한 국내 소비에도 무리하게 증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75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원은 전일 FMC 이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완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중이라며 연준에 과감해 보이던 비컷 단행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는 파월의 말을 우선은 시장이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영풍이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 매수를 통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이후 영풍과 고려아연 주가가 연일 급등세 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3.96% 오른 73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6.51% 오른 75만 3천 원으로 52주 신고가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공개 매수가인 66만 원은 이미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호황을 맞은 가운데 남은 하반기에도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세가 나타난 만큼 현재가 매수 적기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 5개 사의 누적 수준은 278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필요 수주 규모인 3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백어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상은혜입니다. 비컷 이슈 하루 걸러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뒷북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그런데 조금 이왕 쳐줄 거면 시원하게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남는 장이었습니다. 머건 스텔리의 보고서가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음봉 전환 후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준 것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형님의 역할은 오늘은 유한양행이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존류뿐만이 아니라 천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 소식에 탄탄하게 뒷받침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다음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 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전문가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역시 정말 말이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나오셔서 모건스틀리 보고서 진짜 이런 건 안 좋은 보고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해줬는데 오늘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전적으로 믿어야겠다 또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거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친절한 파월에 대해서 해줄 말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파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지가 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영상은 나중에 성지가 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성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비컷을 단행을 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서두르지 않으면서 왜 비컷을 단행한대 좀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오늘 파헤쳐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상당히 좀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연휴 불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그 YC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공약주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아침에 11%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한 6% 정도 이상 올랐었죠. 다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YC 투자하신 분들 아마 수익이 상당히 잘 나셨을 것 같고 오늘 종목도 일단 한 종목인데 좀 잘 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영상 후반까지 잘 봐주시고요. 일단 뭐 그동안의 종목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100%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주에 적어도 1차 목표가는 다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하이닉스 이때 15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100달러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알테우제는 뭐 오늘도 날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리가캠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가는 종목들을 왜냐하면 제가 가는 종목을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그 주가가 좀 쌀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방산, 톡신도 이때가 저점이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나 뭐 이런 부분도 오늘 반도체도 좋은 일은 보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실패를 갖다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0년 정도를 이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마 저를 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0.1%의 그런 자산가들의 그런 돈을 불려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99.9% 자산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보다 투자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뭐 돈이 좀 적은 것 같아 아 수익률은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이 거의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그런 병사에 이렇게 첨단화된 그런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투자 원칙이 없으면은 뭐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낙오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함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원칙, 투자 기법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신다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배우시냐면 이렇게 중대형주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제 중대형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대형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대형주도 지금 올해 한 두 달 만에 한 2개월 만에 이렇게 두 배 이상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그런 타이밍을 선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일을 잘 맞춘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 꼭 있습니다. 성지술래 왔습니다라는 댓글인데요. 정말 우리 전문가님의 영상은 늘 성지술래가 되는 그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한 이후 정말 100%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예언을 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20년 동안 상위 0.1%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노하우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는 한국 카본, 포스콜딩스, 바이넥스, 셀트리온 들고 와주셨는데요. 조선기자재,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정말 다양한 모습이네요.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오늘의 포착 전목도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예고를 해주셨지만 파월의 발언,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지술래가 되길 바라면서, 안 되길 바라면서 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성지술래가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한번 쭉 설명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지술래가 되면 안 돼요. 되면은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걸 잘 알면 잘 대응할 수 있겠죠. 또 오늘 포착주는 이렇게 제가 관심을 두실 만한 종목으로 한국 카본, 조선기자재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식이 어떤 겁니까? 최근에 신고가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도 지금 13,000원 이상에서 많이 빠졌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다 대부분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제 추세가 어쨌건 좀 벗어난 그런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좋았죠.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다 좋았었고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의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8월 1일 날 종목을 갖다가 바이닉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이제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거의 뭐 상한가를 갖다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였는데 그리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 뭐 이 종목도 오늘 후보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셀트리온 아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유일하게 못 오른 종목이 셀트리온이네요. 가격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가격과 지금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20만원이고 뭐 이 종목 근데 아무튼 오늘 후보 종목 중에서 제가 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마지막에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지 관심 두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켓의 쇼는 이제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음모 그런 거가 좀 재밌더라고요. 음모 음모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모건스테이의 그런 악성 리포트 진심일까 음모일까 이런 내용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주 제가 어제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저는 좀 이렇게 의심을 갖다가 갖고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모건스테이가 이제 과거에 해왔던 그런 우리나라의 약간 음모라고 볼 수 있는 보통 이제 10년 동안에 다른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봤자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인데 이런 쇼크 리포트가 모건스테이는 무려 다섯 개였다. 다분히 어떤 공매도나 어떤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싸게 살려고 하는 뭐 그런 약간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거를 우리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어제 그 영상을 갖다 보신 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 프랑스 말에 그 새벽역 그런 거를 갖다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어렴풋이 새벽역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내가 그런 내가 기르는 개일지 혹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가 빅컷이 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일지 정말로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주식도 좋고 롱런하고 부동산도 지금부터 막 좋고 그런 거일지 아니면 지금 좋은 게 글쎄요. 이게 어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늑대일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경제 연착륙할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물가에서 포인트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고용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이제 NKL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빅테크의 실적이 되겠죠. 빅테크의 실적은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성장률이 지금 20%에서 성장률이 지금 7%로 떨어졌어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이제 물가는 어차피 이쪽은 성장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성장을 갖다가 눌렀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는 게 뭡니까? 고용이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성장률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성장을 갖다가 누름으로 인해서 약간 침체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워, 자 일단 지금 이런 차트라도 좀 보시죠. 미국의 그런 인플레이션 그런 걸 보시면 확실히 물가는 잡혔어요. 9%에서 지금 이제 2%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건 잡혔어요. 이건 괜찮은데 지금 실업률이 보시면은 한 4.4% 초반대. 그렇죠? 4% 초반대. 이게 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파월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갖다가 앞에서는 제목만 봤는데 지금 조금 더 볼게요. 실업률 전망을 3개월 전에는 4%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엊그저께 4.4%로 높였죠. 그래서 실업률은 예상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 전망도 기존에 이제 2.1에서 2.0으로 낮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은 증가하고 그리고 성장은 다운되고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다 알았는데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들이 높지가 않거든요. 뭐 실업도 4%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률도 어쨌든지 2.1에서 2.0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그래 그러면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이 0.25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좀 벗어나서 0.5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걸 좀 물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비컷을 했는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파월은 해고 폭풍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 폭풍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나 이런 고용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를 파월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금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0.5를 인하하게 되면 과거의 역사적으로 시장은 망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해서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인하했던 시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2002년 2000년이죠. 그리고 이제 2007년 그리고 2018년 이때 이제 이렇고 근데 이때는 0.25로 출발을 했고 이때는 0.5, 0.5로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0.5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출발했다는 거는 그만큼 무언가 좀 쫓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침체의 어떤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00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뒤로 시장이 크게 망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2007년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2000년 1월에 6.5인 금리를 6%로 인하를 갖다가 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뭐 금리도 계속 낮췄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년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9월 같은 경우에도 5.25에서 4.75로 낮췄죠. 0.5 예. 50BP를 낮췄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9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그렇죠? 금리 수준 자체가 앞하고는 다르게 2.5에서 2.25로 그러니까 이제 25BP를 낮춘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시장이 건전하게 충격이 별로 없이 얕은 충격으로 끝나고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이전에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뭐 금리를 낮추긴 낮출 거야. 그런데 비컷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만에 파월이 좀 이제 약간 좀 좀 온화하게 웃으면서 비컷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전에는 되게 약간 고약스러운 그런 영감의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온화하게 좀 그런 표정으로 실제로 표정 자체가 그렇게 온화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쨌건 선제적으로 좀 위험을 갖다가 리스크를 갖다가 선제 차단하려고 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해. 그러면서 파월이 되게 좀 도비시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2007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07년 9월 18일 날 이때 이제 50pp 비컷을 했어요. 9월 18일 날. 그리고 당일에는 좀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때가 이제 S&P 500 지수가 2860이었는데 이게 그 뒤에 2860이 어디까지 빠졌냐 하면 1265까지 빠졌습니다. 2860에서 그러면 반토막 이하로 빠진 거죠. 아시다시피 이때가 이제 금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간 차트로 보면은 비컷을 갖다가 하고 시장이 상승 랠리를 갖다가 좀 더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죠. 불편하죠. 그렇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지가 될 수도 있으면서 성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영상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는 이제 좀 생각을 준비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이 시장은 왜 좋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좋게 본다면 좋게 본다면 아 금리이나 좋은 거지. 금리이나 좋은 거야.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고 돈 푸는 거 아니야. 좋을 거야. 안 좋게 본다면 안 좋게 본다면 자 이게 이제 결국 지금 사실 대부분의 그 해치펀드나 그런 쪽도 지금 돈이 주식에 많이 묶여 있겠죠. 그렇죠? 많이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로 안 좋아지면 바로 안 좋아지면 이렇게 망가지면 다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해치펀드들이 금융 자체가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에서 약간 음모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한 25년 정도 주식 시장을 봤을 때 결국은 이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로 망가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약간 좀 경계심을 갖다가 늦출 정도로 한두 달 더 가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9월 10월이죠. 그렇죠? 이제 9월 말 9월 말이니까 그리고 10월 11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10월 11월 여기가 이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그림자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일 수 있습니다. 당장 웃을 꼬이는 이 비컷 단행에 대해서 마냥 웃지 말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일단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한번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착주 4개 중에 종목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제가 오늘 살펴봤더니 와 올해 상승률이 260% 벌써 기록을 했고 시가총액 1등 자리 붙이기 정말 제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들어갔죠. 이런 탄탄한 기업 뭔가 좀 빨리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이제 한 두 달 세 달 가까이 지금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제가 텐백어 기법에 대부분 다 포착이 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고르는지 그런 부분인데 일단 무언가 징후가 있다는 거죠. 텐백어가 되는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막 중대형주가 이렇게 오르고 한두 달 만에 오르고 끝나는 이런 경우가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우상향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가죠. 방산주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랠리를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 시기에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HL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 기업을 갖다가 얘기를 하실 때가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때였었는데 이게 그때가 아니고 텐백어 기법에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간단해요. 이렇게 지금 장대양봉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일치하는 이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HLB가 이제 3만원 후반대를 갖다가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올 때인데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면은 사실 시세의 초기예요. 아시다시피 거의 한 7년 동안 계속 헤맸어요. HLB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무언가 변화가 크게 생긴 거죠. 자 이수페타실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텐백어로 나왔던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초반에는 여러분들과 만난 게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늦게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양봉과 그리고 기관수급 외국인수급 그리고 거래량이 빵 뜨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이런 시기 보시면은 이렇게 4위 1차가 되는 이런 시점이 텐백어 기법으로 포착을 해내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제 이 뒤에도 사실 이때에 비하면은 뭐 한 5배 뭐 그렇게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불과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텐백어로 갖다 상승 초입에 그런 알아챌 수 있는 공식은 없을까 라는 부분인데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아마 이 차트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륙지점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갖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비행기가 이륙하는 이 지점 저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연구자료를 봤을 때 아 이륙지점 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게 좀 궁금해하고 많이 이제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는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수급이 확 바뀐다는 거죠. 이전에 현명한 투자자가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하고 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이륙지점에 비로소 이제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가면 너무 힘들겠죠. 피곤하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장기 투자를 아주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 짧으면 뭐 한 6개월 3개월 좀 수익이 팍팍 나는 그런 시기를 갖다가 찾는 게 이런 게 이륙지점이다. 그럼 이제 그런 지점에 어떤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가 수급이라는 거죠. 일단은 기관 투자자가 확 유입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는 장점이 있죠. 여기다 플러스해가지고 기관 플러스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수급이 확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갖다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좋아질 때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무언가가 좋아지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다 만족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에서 여전히 하향 추세다. 이런 거는 뺀다는 거죠. 상승 초입에 이런 걸 갖다가 보는 기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초입에 노란색 이런 걸 갖다가 포착해내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거를 갖다가 포착하는 그런 너무 길지 않게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초기의 10백어까지 도시세가 나왔잖아요. 전문가님이랑 함께하면 아침에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떠먹여주시니까 그걸 쏙 받아 먹기만 하면 될 텐데 사실 저도 근원적으로 이걸 어떻게 선별하시지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을 잘하는 게 사실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갖다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약간 좀 이렇게 베팅의 기술이 좀 있는 분들은 있죠. 스켈핑이나 단타나 그런 부분을 잘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투자 원칙이나 매매 기법이나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후행적으로 우리가 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거든요. 아니 매일 아침에 리포트들이 정말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그래도 무언가 좋은 게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남아서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중에 가장 좋은 거 혹은 그런 거 고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했습니다. 그걸 무려 10년이나 했으니까 일단 15개 증권사에서 107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면 한 증권사당 몇 명이 있는 거죠? 20명이 있습니다. 많은 데에는 100명 있고요. 그리고 적은 데에는 5명, 2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를 보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연간 7만 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이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당 월간 6개를 발표를 한다는 거죠. 월간 6개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면 몰라도 리포트 긴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엄청나요. 그러면 이런 리포트는 사실 거의 한 권의 책을 발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널리스트들 연봉이 진짜 1억 혹은 몇 천만 원부터 해서 10억 이상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이 연봉을 갖다가 가르는 기준이 뭘까? 그 평가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초과 수익률입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종목에서 초과 수익률을 거두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더라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잘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례는 사례는 너무 많아요. 사례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쭉쭉 말씀드리기 보다 그냥 가장 최근에 거 가장 최근에 거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어제에도 이제 리가 캔바이오가 나왔어요. 물론 약간 좀 떠서 출발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리가 캔바이오를 그래서 이제 포착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큰 폭으로 이틀 동안 17, 8% 올랐더라고요. 시간 외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쉬프트업 같은 경우도 계속 주가 가락하다가 미래세증권에서 이제 서브컬처 게임 시장의 고성장 최대 수혜주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앵커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 공부방에 함께 들어와 보시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시 반에 오늘의 그런 베스트 리포트는 어떤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쉬프트업 말씀드리고 당일에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리포트 중에 하나를 갖다 고르는 거죠.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주식을 보실 때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차트가 좋은 거를 갖다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도 보지만 업황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갖다 어떻게 다 보나요? 이런 거 보다가 아침에 11시 되고 12시 되고 장 끝나고 찾아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갖다가 약간 좀 일종의 공식처럼 딱딱딱 입력을 하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루 10분 제가 어떻게 8시 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8시 20분까지 나오는 리포트를 갖다가 쭉 제목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분들을 갖다 보고 한 10분 동안 훑어본 다음에 8시 반에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오늘의 리포트는 뭐다 하는 게 이렇게 계산식처럼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나 그런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리포트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떠먹여주는 거 쏙 하고 받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 선별 방법뿐만이 아니라 20년간의 노하우가 한번 나는 자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USB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알고 계기로는 신차트 공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USB 안에 담겨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될 기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총 15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 6장 그런 게 아니고요. 한 100페이지에 육박하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은 그냥 체크한 건을 받으시는 정도의 그런 기법 자료를 받게 되십니다. 일단 15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1강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엊그제 우리 민속명저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여러분들 친척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죠. 무슨 주식 한번 사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분이 나를 위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지 개와 늑대의 시간이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주식 진짜로 사도 될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가져가도 될지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수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명당짜리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마을에 어떤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서 마을을 내다보죠. 쭉 내다보면서 아 여기가 명당짜리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로 옆에서 똑같이 밑에서 본다면 명당짜리가 어딘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높은 데서 봐야 된다.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간 차트 분간 차트를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책의 일장에서는 이 기법자료 일장에서는 월간 차트를 해석하는 다섯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주식을 누구에게 들어서 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런 차트 아시죠? 그냥 MSD 오실레이터 입니다. 이거 딱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추가로 사도 될지 혹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차트거든요. 카카오 차트에서 이미 월간 차트가 맛이 간 거는 13만원이 끝나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많이 빠졌는데 더 들어가 볼까 더 들어가 볼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고 그 외에도 자료에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15강으로 이뤄진 거의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기법자료 이 USB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받아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받아갔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USB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리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는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기회 CDMO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제약바이오였죠. 더 갈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CDMO 들고 와주셨는데 요즘 제약바이오 너무 좋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이 안에서도 CDMO를 눈여겨보신 이유가 일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거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거의 100% 가깝게 무조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바이넥스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좀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이미 눈치를 채췄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이 제 기법 중에서 템백어 기법 있잖아요. 템백어 기법에서 이미 초기에 많이 나왔어요. 올해 작년부터 해서 많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이 바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보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한 이 정도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께 방사한 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빠졌네. 그럼 여러분들께 톡신 쪽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리고 최근까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사실 다 올랐어요. 그렇죠?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건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건드렸다가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진 게 이제 반도체였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좀 올랐죠.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지금 어쨌건 그런 와중에 지금 사실 가장 핫한 게 바이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 가장 빅3가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는 아시다시피 좀 불안불안해요. 이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2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도 약간 좀 저물하고 있는 상태죠. 남은 게 지금 바이오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엊그제 이제 어제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금리인하 빅컷 나왔다. 그럼 빅컷 나와서 여기서 금리인하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뭐 건설이나 은행도 있지만 성장주 중에서는 바이오다. 그래서 바이오로 매기가 몰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리각캠도 그렇고 아주 지금 이제 이틀 동안 큰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제가 이제 제가 8월 1일에 여러분들께 이미 한번 소개를 드려서 아마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삼바와 셀트리온 지금 둘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삼바가 되게 강하죠. 그렇죠? 미국 생물보안법 그 부분이 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가장 큰 일이 지금 CDMO 쪽이에요. CDMO가 여러분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CMO하고 이쪽이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위탁 생산 쪽이죠. 위탁 생산 근데 여기서 CDMO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M은 아시다시피 이제 매니팩추얼 그쪽이고 이제 제조하고 그런 거고 D가 이제 디벨로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 위탁 단순 위탁 만약에 어떤 신약 기업에서 아 우리 좀 이거에 맞게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갖다 이번에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맞게 좀 약을 갖다가 좀 대량 생산을 해줘 좀 만들어줘 그런 게 이제 위탁 생산이죠.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좀 가공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하고 더 좋게 하고 그런 개발 쪽이 들어가는 게 CDMO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여러분 그 TSMC의 삼성전자가 되게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아 이게 우리가 단순히 제품 개발하는 게 능산 아니구나 그래서 바이오 쪽에 TSMC가 되려면 그런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맞는 게 삼성바이오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업계 3위였었는데 지금은 독보적인 일이죠. 뭐 론자를 갖다가 이미 한참 앞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삼성바이오 CMO 1조 뭐 1등이죠. 그런데 지금 중소형 그런 CDMO 중소형사 중에서는 바이넥스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런 탑티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셀트리온하고도 지금 이제 올 초에 협업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삼바하고 셀트리온 이 두 개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삼바하고 셀트리온은 쉽게 혹시 이게 바이오가 빠진다고 그래도 큰 폭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이론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지만 어쨌건 이런 좀 대기업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께 좀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해서 제가 바이넥스를 되게 선호하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물보안법에 가장 수혜주고 그리고 셀트리온과의 협업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삼바하고 셀트리온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8월 1일 날 바이넥스를 갖다가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큰 폭으로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8월 초에 박살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수가 300포인트가 이틀 만에 빠졌는데 어떻게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빠질 때 추세를 지키다가 추세를 갖다가 이탈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이에요. 만약에 지수가 이틀 동안에 300포인트 뭐 이렇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지 않았다면 이 주식이 이렇게 큰 폭으로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주식을 계속 눈여겨보다가 지수가 급락해서 크게 빠질 때 그럴 때 이런 종목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같은 경우에도 만 6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면 글쎄요. 얼추 한 40%가 오른 거죠.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수익이 났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어쨌건 바위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눌림목이 있다가 어제 이제 하루 동안에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빠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 다음 주 시작되잖아요. 한 2만 5천 원 정도 까지는 한 번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2만 6천 3백 5십 원인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부터 해서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를 한 번 좀 공량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쨌건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모델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눌림목이 이 정도 왔을 때 오늘 종가부터 해서 한 2만 5천 원 그 정도로 갔다가 좀 뭐 그냥 가버리면 또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시간 외에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 주에 한번 좀 공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이런 바이오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계속 여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이오하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2차전지는 진작에 약간 좀 동력을 갖다가 많이 좀 약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을 갖다가 갈 만한 그런 동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금 남은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예요. 바이오. 바이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장주로서 마지막 바통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도 지금 제조업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어쨌건 엔비디아나 그런 쪽도 지금 약간 좀 많이 밀렸죠. 그렇죠? 물론 다시 또 이제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갖다가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미국도 이제 할로자임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머크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좀 이탈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쨌건 바이오가 잘 버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1월 지금 이제 10월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9월은 약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9월에 지금 의외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는 그런 부분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바이오에 발을 담고 그러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략처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시장의 등락에 정말 잘 맞춰주십니다. 늘 살짝의 하락에서 올라갈 섹터를 콕 하고 집어주시는데 그 해안으로 오늘은 또 의외로 상승세 그리고 있는 섹터를 짚어주셨어요.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짚어주신 이유 당연히 더 갈 수 있어서 겠죠. 디테일하게는 오늘의 종목 바이넥스를 알려주셨는데 매수가는 26,350원 1차 목표가는 27,668원 손절가는 22,398원 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타점을 잡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혼자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중장기적으로 AS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컷을 단행한 파월의 행보 점검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 살펴드렸고 오늘도 살펴본 로건 스텔리 보고서에 대한 명과 암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바이넥스 알려주셨습니다. 등락을 반복한 다음 과연 텐베거의 기적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텐베거 이뤄낼 수 있는 종목 나는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극대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실테죠.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때는 꼭 이 USB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무료로 외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야 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